안녕하세요. 소바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수확된 메밀의 건조작업은 품질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자연건조 메밀을 수확 후 자연건조해 풍미 가득한 메밀가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일일이 펼치고 비가 오면 다시 들여놓는 것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예부터 내려오는 건조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확 전 일기예보를 확인하는 습관이 좋으며 장마나 습도가 올라가지 않는 타이밍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비닐하우스나 실내에서 건조합니다. 2. 햇빛건조 햇빛을 이용해 말리는 방법입니다. 그늘에서 말릴 때와 조금 다른 메밀로 건조되며 수분의 함량이 1316% 정도가 베스트입니다. 3기계건조 요즘은 건조기의 성능이 좋아 우천시나 장마에도 걱정이 없는데요. 열에 약한 메밀이라 건조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재분소와 같이 대량의 메밀을 재분하거나 국수를 제조하는 곳에서는 기계에 의한 건조가 일반적인데요. 이것을 실행하는 곳과 아닌 곳이 있습니다. 실행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하지 않아도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고온으로 건조하면 빠른 시간에 많은 양의 메밀을 건조할 수 있지만 열에 의해 향과 맛에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된 건조 방식은 저온으로 장시간에 걸쳐 건조하게 됩니다. 요즘은 원적 외선을 이용한 저온 건조도 인기이며 메밀의 풍미를 낮추는 일이 적어 균일한 건조가 가능하고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과 기후의 조건에 따라 건조 방법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어느 것이 최선이다 콕 집어 말할 수 없지만 시간과 공을 들여 원재료의 풍미를 보존하는 쪽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알맞게 건조된 것과 아닌 것 둘의 맛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맛의 메밀로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확량과 유통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메밀 본연의 맛을 최고의 상태에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의 수확과 보관이 필요합니다. 소비자에게는 품질 좋은 메밀로 각인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를 일으키는 브랜드가 한계쯤은 나올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